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Art of Backlink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이제 seo 작업을 하실 때 백링크 작업을 할 않습니까? 그때 백링크 작업을 할 때 좀 기본적으로 지키셔야 되는 몇가지 부분들을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혹시 seo 작업을 할 때 백링크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뭐 다 아시긴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제 백링크 작업을 저희가 하죠. 그러면 내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내 머니 사이트에요. 내가 여기다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구글이 뭘 보죠? 관계를 봅니다. 사람이랑 비슷합니다. 다른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 웹사이트에서 나를 뭐라고 언급을 했는지 나는 뭐 어떤 짜장면이다. 그럼 짜장면이 뭐라고 언급을 했는지를 보는 키워드 Anchor Text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Anchor Text가 있는데 Anchor Text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 사이트가 도대체 뭐 하는 사이트인지 그리고 이 사이트에 이 사이트의 점수가 얼만큼 되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뭐 사람으로 따지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의사에요. 내가 의사인데 아직 뭐 그 뭐 좀 초보예요. 초보인데 이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잘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사랑 뭐 전문성이 떨어지죠. 우리 엄마 아빠니까 당연히 나를 좋게 얘기해 줄 수 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어 저쪽에 있는 큰 병원에서 경력이 오래된 뭐 장인 어 급에 이제 의사한테 이 사람은 이 뭐 뭐 예를 들어서 치과 관련돼서는 이 사람이 정말 잘했다 라고 한번 언급을 해 준 것이 사실은 이 사람의 명성에 큰 도움이 되죠. 뭐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백링크를 받을 때 어떤 종류의 웹사이트 에게서 링크를 받아 오는 것이 좋냐 라고 하는 것이 1번이 도메인 authority 입니다. authority. 권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rt의 첫 번째는 뭐 있는 건데 art라고 제가 붙여서 만들었는데 authority 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mod라고 하는 툴에서 쓰는 내용이 있죠. 이제 그게 이제 도메인 authority DA 점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페이지는 page authority. 근데 authority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authority는 웬만한 페이지에서는 다 사용을 하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백링크 조사 툴에서는 authority, 권위 점수를 봅니다. 뭘 가지고 보는 거냐 이 사이트에서 걸려있는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안에 내용이 어떤 종류의 컨텐츠가 있는지를 보는 거. 근데 뭐 뒤에서 백링크 끔 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keyword relevancy 라고 하죠. relevancy. 뭔가 relative.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에요. 이제 두 번째 r은 relevancy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relevancy는 과연 이 웹사이트에서 나랑 관련된 키월드가 뭐가 있느냐. 아까의 페이지에서 얘기했었을 때 anchor text. 이 내부에서 키월드가 어떻게 걸렸는지도 중요한데 내가 키월드가 있겠죠. 여기에. 뭐 내가 원하는 키월드가 내 웹사이트에 없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근데 나한테 건 웹사이트. 이 웹사이트에서는 키월드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나를 이 키월드로 언급을 했는지. 약간 이런 급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은 내 웹사이트가 있어요. 내 웹사이트에다가는 abc 라고 하는 키월드를 막 언급을 해놨어요. 그런데 관련 없는 데서 온 게 아니라 이 사이트는 abc 라고 하는 종류의 컨텐츠에요. 이거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요거를 이제 abc 라고 하는 키월드로 링크가 오면은 좋은 겁니다. 요거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스테이팅 하시구요. 자 그 다음에 도메인 트러스월드이 있습니다. 이게 믿을만한 사이트인지 좀 권위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죠. 이 사람은 권위가 있는 사람은 내가 의사고 의사 관련된 일을 했으면 권위가 있겠죠. 의사로서의 그런 프랙티스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신뢰가 있는 것은 다르죠. 오랫동안 열심히 내가 권위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오래 했지만. 그래서 저는 작업을 할 때 이 트러스월드가 더 순위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디 이런 툴에서도 이제 트러스월드, 트러스플로우 TF 점수를 많이 보죠. 그래서 백링크를 걸 때 내 웹사이트가 뭐가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 사이트한테서만 막 받아오면 도움이 안 되는 게 페이스북 뭐하는 사이트에요. 이게 웹 2.0인 것을 떠나서 나랑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기다가 블로그 작업한다 하더라도 나랑 권위가 없는 이 주제에 대해서 권위가 없어요. 키월드의 관계도 없어요. 믿을만하지도 않아요. 뭐 믿을 그 웹 2.0 같은 경우는 믿을 수 있겠죠. 하지만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가능하면 맞는 데서 받아오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제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아는 건데 내 웹사이트에다가 링크를 누가 줘요. 안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PBN 이라고 해서 내가 전용으로 내 웹사이트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나이가 있는 도메인 뭐 에이지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우리가 최근에 억션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죠. 경매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에서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익스파이어드 있는데 이제 이게 낙장 도메인이라고 하죠. 이미 경매가 끝난 거예요. 낙장 난 건데 이제 이런 거를 가져다가 낙장 끝난 경매가 끝난 도메인에 대해서 암튼 웹사이트를 복구해서 이 사이트의 장점이 뭡니까? 이미 백링크가 붙어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어디 가서 구한다? 라고 하면은 자 이제 이런 데 가서 구합니다. 고대디 옥션에 가서 보는데 자 아까 제가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조금 말았었던 게 뭐가 있냐면은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내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이 웹사이트가 내 웹사이트는 만약에 나는 A라고 하는 콘텐츠로 만들고 싶어요. 내 웹사이트의 이름에 A가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abc.com이에요. 그래서 내 웹사이트는 뭔지 모르겠지만 뭐 ABC예요. 짜장면.com이에요. 근데 이 웹사이트의 콘텐츠가 뭐가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메인 이름에 만약에 ABC라고 들어갔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내 웹사이트가 피아노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나는 ABC 피아노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억션이 있죠. 참고로 가기 전에 자 보세요. 이게 최근에 올해 2024년도인가에 바뀌었나? 2003년도에 바뀌었나? 아직도 베타 버전이에요. 보세요. 베타 버전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SEO 작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머제스틱의 TF 점수랑 CF 점수, 그 수많은 DA 점수나 뭐 다른 점수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도메인 레레벤시 점수라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TF 점수를 놨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사용을 하고 신뢰 점수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아무튼 자, 억션에 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드밴스 서치를 할 때 여러분께서 관계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난 나이가 많은 것을 보고 싶다. 그러면 뭐 나이를 뭐 나는 최소한 10년 정도쯤 되는 것을 보고 싶다. 라고 할 수가 있고 키워드가 있는데 나는 도메인에 피아노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간 도메인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서 보면은 피아노라고 되어 있죠. 자, 피아노 이모션이라고 하는 도메인이 지금 최소 경매치가 10불이고 나이는 14년 됐고 이 사이트가 지금 현재 가치는 뭐 여기서 말한 거니까 크지 않겠지만 3일 있으면 끝납니다. 근데 CF나 TF 점수가 없죠. 내림차순 한번 해볼게요. 어디 갔어? 어디 갔니? 자, 괜찮은 게 없나 보네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안 나오니까 키워드만 가지고 혹시 피아노가 있는 게 뭔지 봐 볼게요. 두 개가 없어서 그럴 수가 있으니까 필터를 적용을 해서 자, TF나 CF 점수가 혹시라도 점수가 있는 게 아, 여기 제가 보세요. 자, 피아노라고 가서 보면은 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피아노 트릭스라고 해가지고 도메인이 있고 아, 5,000불이나 하네. 이거는 좀 비싸죠. 근데 뭐 아무튼 290불짜리가 있다고 쳐요. 내가 만약에 피아노 관련된 웹사이트고 피아노 관련된 PBN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피아노라고 치시면은 자, 여기 290불이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TF 점수가 250개 백링크는 1,400개 그리고 참조 도메인은 195개가 붙은 이런 도메인에서 내가 웹사이트로 만들어서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구매가 가능한 거죠. 뭐 아무튼 밑에 아닌 것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입찰을 넣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입찰을 넣을 수가 있지만 이거는 바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 쳤었을 때 처음에 오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름이 ABC 피아노예요. 근데 내가 웹사이트를 하나를 샀네. 여기서 아까 뭐였어요? 피아노 뭐 트릭스라고 그냥 해볼게요. 그냥 피아노 어쩌저쩌고라고 하는 도메인을 샀어요. 근데 이 도메인은 점수도 25점짜리고 백링크도 몇 개야 얘는 130개가 붙어있죠. 130개 리퍼링 도메인이 40개 백링크가 36개가 붙어있는 거를 가서 보면은 이미 붙어있는 사이트를 내가 만들어서 내가 소유를 해서 나한테 링크를 거는 거예요. 뭐라고 링크를 걸까요? 피아노라고 걸 계셔 당연히. 이렇게 걸고 나면은 내가 25점짜리 점수, 권위가 있고 Relvancy, 관련된 키워드가 들어가 있고 도메인에도 키워드가 들어가 있고 나한테 보내는 앵컬텍스도 키워드가 들어가 있고 게다가 아까 Trustworthy 점수 자 가서 보세요. Trustworthy 점수가 지금 25점이에요. 25점짜리에서 점수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된다? 점수가 올라가겠죠. 뭐 25점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동급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한 12, 13점 정도는 점수가 올라갈 수 있겠죠. 엄청나죠? 자, 이거를 뭐 아시는 분들은 뭐 당연하다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하나 더 팁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자,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실만한 게 요건 이제 한국에서 제가 SEO 작업을 하면서 제가 조금 배울 수 있는 건데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SEO 작업을 할 때 한국, 저처럼 이제 한국 사람이면서 영어 키워드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말이 되는데 자, 피아노 피아노라고 봐서 보면은 여기 가서 보시면은 한글 키워드는 없죠. 뭐 거의 없습니다. 뭐 대한민국 말고는 한국말로 키를 쓰지도 않고 이제 웹사이트가 이제 다 영어로 알파벳으로 조합이 되어있기 때문에 피아노 우리 어떻게 씁니까? 피아노 이렇게 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피아노를 할 때 도메인에 피아노를 넣는 거는 당연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의원 이거 한글이잖아요. 내가 구글에서 한의원이라고 쳤었을 때 나오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한의원이 됐었을 때 여기 키워드가 가능하면은 어차피 내가 웹사이트가 있어서 내 웹사이트로 할 때 한글로 한의원 이렇게 치기는 하겠지만 나한테 관련되어 있는 도메인 이름은 뭐여야 되냐라고 하는 거가 궁금할 수가 있죠. 그죠? 요건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해봐서 여러분께 좀 드리는 뭐 제 생각에는 엄청난 한글 SEO 노하우인데 구글에 가셔서 구글 번역기를 돌리시면 됩니다. 이제 translate 뭐야 translate 라고 치시면은 번역기가 나옵니다. 한국말로 한의원 영어로 뭐냐? 오리엔탈 메디컬 클리닉이 돼요. 자 이거를 치는 거예요. 자 왜냐? 우리는 구글에서 구글이 원하는 이제 정보를 주면 되는 거예요. 구글이 생각하기에 한의원은 이건 거예요. 그럼 한의까지 쳐볼게요. 한의 그러면 Korean Medicine이에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한의원 뭐 올리기 하고 싶으면 얘를 찾아다가 찾으시면 되는데 뭐 제 생각에는 이건 EMD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안 차지니까 이거 너무 길죠.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있는지 봐볼게요. 뭐 제 생각에는 크게 의미는 없다만 자 뭐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내가 만약에 한의 라고 쳤었을 때 나오고 싶어요. 아니 강남 강남 강남이라고 치면 어떻게 하게 되냐 우리는 아 이게 좀 한국 색깔인데 부산이라고 가볼게요. 부산이라고 가서 보면 이게 발음을 할 때 P로 시작하냐 B로 시작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가 맞는지 공식적으로 정해진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구글에서는 부산이라고 치면 부산이에요. BUSAN이에요. 서울이라고 치면 서울은 당연히 뭐 알고 있지만 서울이겠고 대구는 치면 대구예요. 여기서 원하는 거를 가져다가 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대구라고 치잖아요. 여기서 원하는 키워드를 여기서 한글로 번역을 해서 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가서 봐 보세요. 대구라고 치잖아요. 그러면은 어 이게 우리처럼 대구에 관련된 대구 컴퍼스 캠퍼스 이런 컴퍼스 같은 걸 쓰는 게 있는데 동대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쓸데없이 쓸데없이 한국 키워드가 아닌데 키워드가 끼어들어간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좀 아닌긴 한데 쓸데없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영어 단어인데 백링크가 많이 걸린 거면 좋겠죠.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머젤스틱이나 점수나 이렇게 좀 있긴 하죠. 근데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나눠드리고 싶었던 팁은 뭐냐 번역기요. 요거 제 생각에는 외국에서 쓰시는 분들은 잘 쓸 일이 없죠. 근데 내가 원하는 한글 키워드가 있으면 그것을 번역기로 돌려가지고 그 번역기가 들어간 키워드가 들어간 도메인에서 컨텐츠로 제작을 해서 오면 제작을 할 때 보면 아 이 키워드에서 이 관련된 키워드가 들어간 도메이니까 이 키워드는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관련된 키워드가 있겠지 근데 그 키워드에서 넘어왔네 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트랍스 월디니스가 있는 관련된 키워드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키워드는 구글 번역기를 돌리셔서 쓰면 이제 백링크를 조금 더 고급지게 PBN에서 넘길 수 있다 라고 하는 팁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을 했으니까 도움이 좀 됐기를 바라고 Art of 백링크에 관련된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능하면 또 다른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